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군의 요람, 공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사관학교 졸업생으로서 사관학교에 느꼈던 장점, 정말 솔직한 장점 4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입시를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사관학교에 대한 정보가 정말 없었어요. 제 주변에 졸업생도 없었고 재학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런 걸 검색해 보면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관학교 장점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학비가 없다, 멋진 제복을 입을 수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 정말 솔직하게 느꼈던 사관학교의 장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입시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사관학교에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 첫 번째는 바로 제 정신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성격이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기 싫은 일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재미없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일도 제가 흥미를 갖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들었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관학교를 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동기들을 보면서 이 학생들은 정말 나랑 똑같은 나이인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데 리더십도 있고 성격도 좋고 이타적인 학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그 동기들과 이제 24시간 같이 생활하다 보면서 알게 모르게 저도 배우게 되고 정말 그들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성격이 조금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학년 때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전쟁사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사관학교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인간 후에도 여러 분야에 대해서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처럼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처럼 뭔가 좀 더 도전적이고 열정적으로 좀 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아직도 영향이 미쳐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성격이 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됐고 어떤 일을 도전할 때 좀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제 인생의 큰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이게 사관학교요. 입시에서 정말 사관학교를 다니고 나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장점,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는 사관학교를 통해서 투지와 끈기, 인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글씨인데요. 제가 전역하고 이제 전역한 선배들과 이제 한 식사를 했었는데 한 선배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이제 사관학교 출신으로서 타 출신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뭐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근데 이제 그 선배는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이 타 출신에 비해 장점인 건 딱 하나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정말 극한의 상황,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악물고 버티는 능력이 있다. 저는 정말 그 말을 듣고 정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학문적인 지식, 그리고 체력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대학생, 그리고 최대생이 저희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끈기나 인내는 정말 극한의 상황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거기서 길러진 그리스인 아이도 제 마음속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의 저자 엔젤라 씨는 웨스트포인트 미국의 육사죠. 이 육사생도를 조사했는데 그 육사생도들이 따로 명문대 학생들에 비해서 재능의 월등이 뛰어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바로 이 투지, 포기하지 않는 힘이 남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을 거치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포기하지 않는 힘, 그릿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도전할 때 그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사관학교 두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저는 사관학교를 통해서 독립심 그리고 자립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저는 이제 사관학교 가기 전까지 제 스스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빨래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뭐 설거지도 해본 적이 없고 방 청송도 심지어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가입교 첫날에 바느질을 했어야 했습니다. 전투복에 명찰을 이렇게 막 달았는데 그거는 이제 기술 과정에 하는 수행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생존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입교를 끝나고 이제 입교를 해서도 다림질도 제가 스스로 했어야 됐고 구두도 열심히 닦았어야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들인데 실제로 제가 해봄으로써 자립심과 독립심 그리고 뭔가를 스스로 하는 힘이 많이 길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 후에 사회생활에 나와서 정말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관학교의 세 번째 장점으로는 이런 자립심과 독립심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로는 사관학교를 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사관학교 가기 전까지 정말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학생이었습니다. 체력도 약했고요. 몸매도 되게 볼품없었습니다. 샤워를 할 때 제 몸을 보고 만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사관학교로 가서 여러 훈련을 겪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체육활동, 웨이트도 실제로 배우고요. 수영도 하고 그리고 또 구기도 배우고 또 유도, 검도, 태권도도 배우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이 점차 좀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근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죠. 되게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4학년 때까지 매일 웨이트 트레인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제 동기들은 정말 이거 알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한 결과 4학년 때 미스터 공사라고 해가지고 상한학교 때 교내 보디빌딩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대상을 타게 됐습니다. 그때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 나도 변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한참 외모에 민감한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를 사랑하는 능력이 되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외모가 변함에 따라서 좀 더 저를 사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오글거리긴 하는데 하여튼 그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상한학교 네 번째 장점으로는 제 몸이 되게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상한학교를 이제 졸업하면서 느꼈던 정말 솔직한 점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상한학교 생활은 제 인생에서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상한학교 입시를 후회하지 않느냐고. 저는 정말 누구한테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한학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의 저를 만드는 99%는 다 상한학교를 통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상한학교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거나 상한학교를 준비하는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상한학교 가라고. 그리고 앞으로 상한학교를 진학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앞날에 정말 무운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길 정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좀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